안녕하세요 Y입니다. 오늘은 배우 전승빈과 홍인영 폭행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전승빈이 이혼한 전처 홍인영에게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승빈과 홍인영이 지난 2016년 결혼한 뒤 4년여 뒤인 2022년 이혼한 가운데 홍인영이 최근 가정폭력 등의 협의로 전승빈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인영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며 고소장에서 홍인영은 지난 2019년 자택에서 전승빈과 사소한 말나틈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승빈이 안방문을 부수고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화장대를 뒤엎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승빈이 홍인영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등 조롱했으며 홍인영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2시간에 걸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더해졌습니다. 뒤늦게 폭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전승빈의 소속사 스타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홍인영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법률대리인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고소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전승빈은 집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이나 폭언도 없었다는 증거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혼 조정 당시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협의 이혼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현재 이 건은 검찰로 성취되어 수사 중이니 추측성 보도를 상가달라고 당부하며 전승빈 배우와 소속사는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전승빈은 36세로 2007년 못말리는 결혼을 시작으로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며 최근 작품으로는 신사와 아가씨에서 전산구역으로 출연하였고 영화로는 돌아와야 부산항에 출연하였습니다. 전부인 홍인영은 36세로 2015년 SBS 너를 사랑한 시간으로 데뷔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는데요. 한편 전승빈과 홍인영은 2009년 천추태우, 2010년 근초고왕, 2012년 대왕의 꿈, 2014년 일편단신 민들레에 함께 출연하게 되면서 7년간의 열애 끝에 2016년 결혼을 하였지만 2020년 4월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 후 전승빈은 2021년 드라마 나쁜사랑에서 호흡을 맞출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신문진과 8개월 열애 끝에 재혼을 하였지만 결혼식은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않았고 올해 4월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